전기차의 대표기업 테슬라, 테슬라축가가 전날보다 3.71% 오른 262.3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지금 10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13거래일 연속 상승한 이후 최장기간입니다. 이 기간 상승률이 43.6%를 기록하고 주가는 작년 10월 11일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8,366억 달러로 늘어나면서 브로드컴을 제치고 미국중시 시가총액 순위 10위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테슬라축가가 중국 북경정부가 자율주행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포괄적 규정초안을 발표했다는 소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국 북경정부는 센서, 반도체, 운영체제 및 알고리즘을 포함하는 핵심 분야의 기술적 혁신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을 주름을 잡았던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곡수 오토모티브는 올해 2분기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비중이 49.7%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슬라의 지난해 2분기 시장 점유율은 59.3%였습니다. 1년 새 약 9.6% 하락한 것입니다. 곡수에 따르면 테슬라의 분기 시장 점유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테슬라의 신차 판매가 주춤한 반면 제네랄몬터스, 포드,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기아 등 경쟁사들의 전기차 판매량이 확대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요도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기차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2분기 전기차 판매 및 리스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했습니다. 전체 신차 판매 리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8%로 전년 동기 대비 7.2% 대비 늘은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으로 차량 가격이 내려가면서 전체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 2012년 모델S를 출시하면서 만들어낸 시장에서 지배력을 잃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쟁사가 많지 않았었고 완전 충전을 하게 되면 이 주행가는 거리나 가속 성능 등에서 테슬라가 압도적인 우위를 자랑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테슬라와 비슷하거나 더 뛰어난 성능의 전기차가 계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주행거리 등의 성능 면에서 테슬라와 경쟁할 수 있는 차종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업체들도 480km 이상을 달리는 등 더 우수한 차량까지 선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100개 이상의 전기차 모델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딜러 네트워크가 부족한 점도 점유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와 수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이 대규모 딜러 네트워크를 보유한 BMW나 폴드 등으로 발길을 돌렸다는 설명입니다. 소비자들은 테슬라에 비해서 넓은 판매망을 갖추고 정비와 수리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단점이 있는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를 점차 선호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종은 온라인으로도 구매가 가능하지만 수적으로 부족한 서비스 센터로 인해서 수리받기가 쉽지 않아 소유주들의 불평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신모델이 없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테슬라의 베스트셀러인 모델 Y는 2020년 판매를 시작해서 업계 기준 구식이 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테슬라와 더 많은 전기차 모델을 제공하고 있고 경쟁력 있는 가격과 새로운 디자인을 계속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2분기 차량 인도 실적이 44만 3956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4.8% 줄었지만 전 분기인 1분기 대비로는 15%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국가별 자료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테슬라의 2분기 미국 판매량이 전년 대비 6.3% 감소한 16만 4천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업체들이 EV 시장에서 선진하는 것은 아니어서 메르스데스 벤치와 폴스타, 포르쉐, 볼보는 지난 분기 판매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들이 테슬라를 최애 미국 주식으로 삼는 데 대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 관련 소식을 전하는 테슬라 코노믹스의 X 계정에 태극기에 테슬라 로고를 합성한 이미지를 게재를 했는데 이는 이 계정에 테슬라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한 주식이라는 글이 올라온 데 대한 답글로 달린 것입니다. 머스크는 그러면서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조회수가 25만 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국내 투자자들 테슬라 주식 보관 금액이 약 146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3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에 엔비디아에 내줬던 해외 주식 보관 금액 1위 자리를 40여일 만에 탈환한 것입니다. 같은 날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 주식 보관 금액은 약 134억 2천만 달러 18조 5천억 원 테슬라는 20조 3천억 원 엔비디아는 18조 5천억 원입니다. 테슬라는 엔비디아의 1위 자리를 내주기 전에는 지난 4년간 소아 깨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해외 주식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는 특히 해외 투자자들이 테슬라에서 자금을 대량 회수하는데도 버틴 결과입니다. 테슬라는 올해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기록적으로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전기차 시장 부진 등 전망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종목들 이뤄내면서도 유일하게 시가총액 12건 밖으로 밀리기도 했었고 또 주가 또한 40% 이상 반토막 가까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번 주에는 상승세가 주춤한 브로드컴을 근소하게 제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3.7%가량 상승 마감해서 10거래 1년속 올랐습니다. 시가총액도 8,220억 달러 반면에 브로드컴은 0.7%가량 내려서 시총이 8,068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1,137조, 6,521억 원이에요. 반면에 브로드컴은 1,116조입니다. 지수 대비로도 테슬라는 기술주 중심 나스닥 종합지수를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까지만 해도 지난해 7월 대비 나스닥 지수가 14%가량 상승했을 때 테슬라는 주가가 무려 반토막 가까이 46% 이상이나 빠졌었습니다. 테슬라가 오는 23일 2분기 실적 발표를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오는 24일 2분기 실적 발표현